안녕하세요. 다행공자에요. 오늘은 스키티즈로 한번 무지개를 만들어볼거에요. 지금부터 뜯어볼거에요. 이게 여기 이런 색들의 스키티즈로 있어요.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. 음 초코넛 맛이다. 갈색 오! 여기에 맛은 초코넛 맛하고 오렌지 맛 그리고 이건 어떤 맛인지 모르겠고 이거는 빨간 이거는 빨간색은 딸기맛 이거는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. 이제 도구자. 맛있겠다. 그랩 조심조심 짠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다 물을 부을 거에요 아니 근데 저희도 잘 못해봐야 되고 물로 물을 보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나머지는 먹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 엄마 아니다 내 몸만 자 그러면 여기다 물을 한 번 넣어볼게요 응 해봐 쏘려 어떻게 됐지 자 기다려보자 너 치사하러 전에 이거랑 레몬 맛을 먹어봤어 난 레몬 맛 밖에 안 먹어봤다 응? 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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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우와 으흐흐 어떻게 된거지 응 쨔만네 오지개 같아 응 친구들 이게 어떻게 된일일까요 먼저 선글라스를 모자하고 선글라스나 넣고 어우 답답해 너무 답답해 진실로 보면 또 아름다워 오 Arz 오우 쯧 진짜 신기해 만지고 됐다 만지면 사라질거에요 다시 점점 번지고 있어 어떻게 스케틀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이렇게 램버가 될 수 있죠? 나도 이렇게 돌려봐 나도 똥색이 재밌어 똥색이 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거에서 아름다웠는데 먹어야지 이거 물에 넣은 스케틀즈는 어떤 맛일까요? 맞아요 똑같은 맛이에요 평범한 맛 맞아요 그래요 오늘은 무지개 엄청 환상의 실험 해봤는데 우리가 하와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었어요 맞아요 스케틀즈 대단하죠? 이거 콜라 같은데 근데 엄청나게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면 엄청나게 신기할 거예요 오늘은 스케틀즈로 한번 무지개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무룩해 주세요 안녕 안녕 다솔 다일 놀카 구 터 태 태아 태아 태아